아름다운 모습일지 아니면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지 첫번째 참가자 엘사 전쟁합니다 참가자 엘사 전쟁합니다 아 왜지 잠재 걷어놨어요 아 다 보여요 나는 엘사 전쟁입니다 근데 김치 입니다 참가자 엘사 이 연구에 학생이 정말 좋더라구요 아 발사 발사 다음 엘사 전쟁합니다 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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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사 말사 아 얘네들이 익히기를 해서 하얀 보고 가득히게 되죠 아아아앗아앗아앗아앗아앗아앗 계속 이어사 다음 엘사가 고개 드리라 아 누군가요? 아 된다는 그분이고요 엘스로 엘사스로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엘사파이어에게도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허허 참았어요 다음 계속 이어사 엘사 공개 드리라 어! 그래! 아니! 아니! 뾰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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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엘서! 비벼서 받을래옵니다! 정말 비벼서! 더! 너무 비벼서! 너무 비벼서! 계속 비벼서! 다음! 엘서! 에이! 오늘은 누룩을 끌지 않습니다! 자! 검진이 그냥! 어깨 왜이렇게 넓어져요? 방금 전에 야생만 고딩이야? 마지막으로 다음 엘서!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리프트 올려주세요! 리프트 올려주세요! 리프트! 어!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오늘! 마지막 참가자는 오늘!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오늘! 마지막 참가자는! 시간 관계상! 참여를 안 한 관계로! 오늘은! 8분의 엘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마지막 참가자는! 오늘! 참여를 거부하는 걸로 알고! 그러면! 이쯤에서! 8분으로! 계속해서! 아! 말씀드리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 어차피! 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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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던 콘텐츠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니까? 자! 이제 9분이 모두 보였으니!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연 연주입니다! 과연 어떤 공연이 이어질지! 바로 오늘의 하울러스 나를 꾸려보기 시작합니다 한국 도입 한국 도입